너무도 급하게 차린 빈소를 보자 남자친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위패의 주인은 여객선 세월호의 승무원 박씨.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다가 정작 자신은 폐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옷이 없었나 봐요. 안 입었죠. 그 옷이 없었나 봐요. 안 입었죠. 네. 그 옷이 없었나 봐요. 그 옷이 없었나 봐요. 됐다고 딱 됐어요.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여행가 그 신입 두 사람을 그니까 몇 가지 안 했고 그 여자친구도 너무 많았고 그거를 운영하고 너무너무 안 했죠. 너도 이렇게 피해서 나가라 싶다. 그런 거 재밌었을 거야.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도 포기하고 시작하게 된 승무원 생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무원으로 살다 간 딸이 엄마에게는 너무도 아픕니다. 병원에서 확인된 사망자 명단에는 전날 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정군의 이름이 맨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군의 시선을 찾으러 오는 길. 가족들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제 무서워하고 하니까 이제 걔가 그 조끼를 줬나 봐요. 물에 뛰어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살고 물이 빠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치는 순간. 어쩌면 자신도 무서웠을 텐데 선뜻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정군. 하지만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고. 신학기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르죠. 심성 고운 아들의 마지막 선택.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받아들이려 합니다. 여기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사고대책본부. 사고 발생 16시간이 지났지만 구조자 명단 앞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 혹여 애타게 찾는 그 이름이 새로 적혔을까. 좀처럼 그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밤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있을 가족 생각에 귀엽고 울분을 토한 실종자 가족들. 우리가 살려달라고 사람 버리는데도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잠깐만요. 마음은 저도 알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도 누가 들어가도 그 시간대에 조류가 세서 어렵다고 감탄했고요. 정부에서 보던 겁니까? 아는 겁니까? 그 재산 다 했는데 왜 살짝 가만히 아무도 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하려는 게 정부에서 보던 거를 인간이 하는 걸 왜 막아요. 왜 이유는 뭐예요. 아저씨 분명 마음대로 경기 주물로 그리겠습니까. 마음은 저 안입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건 차가운 물속에서 가족들을 꺼내는 것. 그러나 더딘 구조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지금 살았어요. 빨리 좀. 카톡이 안 돼가지고.